그냥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의 비밀뿐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널 시선을 한번 사 볼 거야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배가루 먹는 나를 달래저래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의 맞축을 내게 걸어본 건데 나는 오늘도 내게 사랑할 것만 같아도 한 번도 너에게 다시 달려가 볼 거야 다행히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